이번엔 극한과 도함수의 마지막 시간이 될 테일러 전개입니다. 테일러 전개. 이 테일러 전개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소에서 실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형 근사법 리니어 프로시메이션을 통해서 수식이 복잡하거나 직접 계산하기 어려운 함수의 근사값을 쉽게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이 복잡한 함수의 미분을 통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이를 통해 접선을 1차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접선의 식을 통해서 접점 근처에서의 근사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접선의 기울기를 통해 변화율, 또 함수값의 증가나 감소가 얼마나 빠르게 일어날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서 배운 이 선형 근사법에서 더 나아가 오차가 더 적은 근사값을 구하는 방법으로 테일러 전개, 테일러 익스펜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수 f of x가 x이퀄 a에서 k번 미분 가능할 때 x이퀄 a에서 함수 f는 다음과 같이 전개할 수 있습니다. f of a의 값은 이렇게 원래 f of x는 f of a 더하기 f' of a 곱하기 x-a, 또 다음에 f double prime of a, 또 f 쭉 가서는 f의 k번째 드리버티브 of a를 다음과 같이 나누고 또 겉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리메인더항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리메인더항은 나머지 항은 이제 궁극적으로 0으로 수렴을 하게 되므로 이 앞의 부분까지 여기까지를 우리는 k차 테일러 다항식 of f of x라고 합니다. 여기서 1차 테일러 다항식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 선형 근사식, 리니어 어프로시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이 테일러 익스펜션으로 구한 다항함수는 x이퀄 a 근처에서 원래의 함수값이 근사하며 다항함수의 차수가 커질수록 x이퀄 a에서 원래의 함수값에 더 가까운 근사값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테일러 전개란 어떤 함수에 대해서 그 위의 점을 기준으로 다항함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즉 지수함수, 로그함수, 합성함수가 있더라도 연속함수가 있다면 그것을 도함수를 구할 수 있고 1차 도함수, 2개 도함수, 3개, 4개를 구해서 다항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 계산하기 어려운 함수의 어떤 값을 구할 때도 이 테일러 전개를 통해서 이 다항함수를 구한 후에 아주 오차가 적은 근사값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컴퓨터를 이용하면 우리가 쉽게 이 테일러 전개를 구할 수가 있으므로 이 정밀한 근사값을 구할 때 이 테일러 전개를 활용하면 컴퓨테이션할 시간을 급격히 줄이면서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에서 활용하는 최적화 과정에 우리가 우리가 배운 수학 지식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테일러 전개의 아이디어를 처음 소개한 사람은 영국의 수학자 브룩 테일러이며 이는 그는 1907년 캠브리지 대학에 입학하여 1912년 왕립학회 로얄 소사이어티 아카데미 회원으로 선정된 뛰어난 수학자로 아이작 뉴턴의 미적분학을 계승한 제자입니다. 1975년에 테일러 정리를 발표하였으며 1755년에는 오일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식이라고 불리우는 E-D, I-Pi 플러스 원 이퀄 제로 식을 응용하여 여기에 이 식을 응용하면서 테일러 정리의 중요성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일러의 방정식이죠. 여기 이것을 이 값을 구하려면 이 I-Pi 같은 굉장히 복잡한 함수를 다루는데 이것을 테일러 전개하고 나서 근삿값을 구한다면 여기에 적용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근삿값을 구할 수 있었겠죠.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이렇게 로그의 사인의 합성함수로 표현되어 있을 때 이 X이퀄 0에서 테일러 전개를 통한 다항함수를 먼저 한번 구해보죠. Fx를 정의하고 그 다음 Fx의 테일러 전개, F의 테일러 전개를 하는데 4차항까지, 4차식까지, 4차 다항식까지 구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고서는 그걸 프린트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4차식으로 딱 구해줬죠. 그러면 이 다항식의 값을 구할 때 이 원래 함수는 굉장히 값을 구하기 어렵지만 이 다항식에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고 컴퓨터는 더 빠르게 구해주니까 이 테일러 익스펜션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원래 함수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근사 4차 다항식 근사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X이퀄 0에서의 테일러 전개를 통한 이 함수 값은 이렇게 쓰여질 수 있고 이는 X이퀄 0 근처에서 원래 함수의 오차가 원래 함수의 오차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죠. 이와 같이 다항식의 차수를 4차가 아니라 5차, 7차, 8차 이렇게 해서 늘려가면 다항 함수의 모양이 원래 함수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4차식이 아니라 8차식, 10차식으로 늘려서 점점 확인해 보시면 값을 알게 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죠. 테일러 정리를 소개한 브룩 테일러는 1701년에 케임브리 대학을 입학했으며 아이작 뉴턴의 직계 제자로 미적분학 연구에 큰 기여를 하였고 진동하는 현의 움직임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원근법의 원리를 수학적으로 해석하여 정리하였으며 테일러 정리를 발표하였고 또 E to the Iπ plus E equal 0이라는 오일러 공식의 테일러 익스펜션을 적용하여 응용하면서 테일러 익스펜션의 중요성을 세상에 널리 알렸습니다. 그 후 라그란지와 코시와 같은 유명 수학자들과 함께 수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